오늘의 파트너, 오인을 소개합니다. 셀럽파이브가 나와? 남편의 맛. 20년 노래방 외길 인생을 걸어온 숨은 실력자일까요? 홍코노, 20년! 저것이 실력자이시네. 일단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. 노래 잘하게 생겼다. 주먹만큼 목소리도 묵직할지 기대되는 분입니다. 싱어송 파이터!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편의 노래를 불러줄 남편의 맛. 잘생기셨나! 훈훈한 외모로 신의 경지에 오른 결혼 전문가, 결혼의 신. 과연 이 그룹만큼 다재다능한 분일까요? 셀럽파이브! 바꾸실까요? 바꾸실까요? 김현우 씨, 정승환 씨. 닉네임과 비주얼만 보고 어떤 목소리일지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? 저 지금 상상을 했는데 싱어송 파이터 분께서 저 좋은 몸을 가지고 계신데 이승환 씨처럼 그런 아주 미성의 소유자라면 얼마나 재밌을까? 라는 상상을 혼자 했었어요. 그렇죠. 일단 비주얼만 봤을 땐 다들 노래를 잘하신다면 엄청 잘하실 분들일 것 같아요. 추리던 분들은 좀 느낌이 오시나요? 남편의 맛은 어떤 맛이에요? 좀 이상하네요.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